안녕하세요 대원트럭 윤대표입니다 5톤 중축 카고트럭 차량이 입고 되었는데요 간단하게 영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5톤 메가트럭 2010년 등록한 5돈 중축 카고트럭 차량입니다 현재 운행거리는 47만km 운행중인 차량이며 입고 하면서 경정비 및 성능 점검까지 완료한 차량이라 말씀드릴 수 있는 차량입니다 장비 운반시 운행하는 차량이다 보니 적재함 상태가 중요한데요 영상에 보시는 것처럼 철판으로 잘 보왕되어 있으며 바닥도 울퉁불퉁하지 않고 반듯한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또 하나 적재함 사이사이 갈비뼈가 잘 들어가 있어서 중장비가 타고 내릴 때 적재함 파손 없이 운행하실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되어지며 2010년식 차량으로 하부 프레임 상태는 부식 없이 깨끗한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중장비 운반이나 중량물 운반시 운행하는 차량이다 보니 타이어 상태가 중요한데요 뒷타이어, 앞타이어, 앞뒤 모두 80% 이상 트레이드가 남아있어서 구매하시면 교체 없이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적재함 길이는 5m 30이며 중축 차량은 축강거리가 짧은 차량이다 보니 좁은 농록길이나 시골길, 좁은 골목이 많은 곳에서 운행하시면 좋은 차량이라 생각되어지는 차량입니다 2010년식 차량으로 250마력을 채택하고 있으며 3등급 차량에 해당하는 차량으로 서울및 수도권 이상 없이 진입 가능한 차량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구매하시면 어디든 운행하시기 좋은 차량입니다 적재함 상태도 깨끗한 모습인데요 많이 찌그러지거나 찍힘 없이 반듯한 모습을 보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운전석, 조수석 모두 반듯한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는 부분이며 매장에 방문하시면 직접 실매물 확인하시고 구매 여부를 판단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간단하게 시운전까지 해보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2010년식 47만km 운행중인 5돈 중축 카고트럭 차량이 입고되어서 간단하게 살펴보았는데요 입고하면서 경정비 완료하였으며 성능점검까지 완료한 차량입니다 성능점검 기록부 첨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개해드리는 차량 외에도 연식별, 톤수별로 다양한 매물을 보여주고 있는 대원트럭입니다 중축 카고트럭 차량 구매나 판매시 궁금한 사항은 대원트럭으로 문의주시면 되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